자 오늘은 축하할 일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축하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영등포 당산동 물건 낙찰됐습니다 박수! 자 낙찰이 됐다고 해서 현재까지 우리 건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? 언제부터 우리 거예요? 네 장금 낼 때부터니까 그때까지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조금은 긴장을 하시고 장금 내고 나서 그 물건이 어떻게 작품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? 몰라 오늘 무슨 날이에요? 발렌타인데이에요 네 발렌타인데이 자 이 발렌타인데이가 뭐 사실 젊은 사람들의 그거지만 누구한테 뭔가를 준다는 건 참 내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 그죠? 근데 그게 축하할 일이 아니고 발렌타인데이가 제 생일입니다 축하! 아하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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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